안녕하세요 한빛티비의 한빛입니다. 오늘 한빛티비의 라이프에서는요. 쌍파립오일을 리뷰할건데요. 그 중에도 로즈힙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이건데요. 쌍파립오일입니다.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로즈힙, 블링팟, 캑터스, 히비스커스가 있습니다. 4가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입술의 보습과 각질제거 효과가 있는 로즈힙입니다. 솔도 뾰족하게 있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바르기도 편하고요. 수분감이 많아 매트한 립을 바르고 난 후에도 촉촉하게 발색이 되어 아주 이쁩니다. 여기 슬로건으로는 오늘도 생기고 촉촉하게 라고 되어있는데요. 풍부한 오일 보습막이 선사하는 립 트리트먼트라고 되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개봉을 해보는데요. 시크 같은게 붙어있습니다. 다 찢어졌네. 이런걸 꺼내본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안에 이렇게 개봉을 해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약간 파리 모양인것 같아요.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네요. 요즘 핫하다고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정식으로 명칭은 이것이 어딕트 프렌치 립 오일 로즈 힙 4.5ml 네요. 가격은 15,000원 이구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되구요. 코랄빛 자격의 생기온열 플럼퍼 피온이 붉은 동백꽃이 끼워해주는 쿨링 플럼퍼 카멜리아 뭐 이런식으로 또 나왔다고 홈페이지 가보니까 되어있는데요. 음 이거는 식물성 오일이 선사하는 풍부한 보습감이 있다고 하네요. 끈적임이 없는 가벼운 텍스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전문 조향사 M.A.R.N.A.U.D.F.O.U.R.R.E.가 완성한 쌍파 독점 프렌치 로즈 향이라고 되어있네요. 야생장미 열매 오일 로즈 힙이라고 됩니다. 다량의 비타민과 함께 각종 비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활력 및 영양 공급이라고 되어있네요. 피부복막이 황성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가볍고 끈적임 없이 밀착되고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오랫동안 지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호바 나무 열매 오일이 들어가있다는데요. 인체유사 오일 구조로 피부에 편안하게 흡수되고 오메가 지방산 비타민 함유되어 풍부한 영양을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일 보습막을 형성하여 촉촉한 영양감을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음빠 음빠 그런걸 잘하죠. 오일 구물만 구조의 새로운 포뮬러라고 하네요. 하이픽스 폴리머 소프트 폴리머 콤플렉스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굉장히 촉촉한 립 전용 보스보이고 건조하고 각질이 들뜬 립 타입에 적용을 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한비티비 였구요. 한비티비 구독, 시청, 후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비 였습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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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